조금 살살 버릴래? 요즘에 워낙에 건조해가지고 잘못 칠하면 갈라질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저는 수업하다 한 번 당했었거든 칠하고 나서 딱 뽑아놨는데 한 20분 될때까지 괜찮았는데 한 30분 딱 지나니까 표면이 쩍쩍쩍 갈라지더라구요 얼마 진짜 뜨끄면 돼 그때 칠할 때 조금만 좀 살살 뒤에 조금라서 살짝만 좀 감을래? 조금라서 여기 뒤에 조금라서 한 바퀴만 좀 감자 오케이 땡겨봐 이제 그럼 좀 아까부터 살살 넣을거야 좀 더 앞으로 가까이 가져갖고 가까이 가서 오케이 지금처럼 잘하고 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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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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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 최대한 살살 뿌려야돼 응 아기면 금방 막 갈라지고 이러니까 요즘에 습도가 너무 없으니까 그걸 진짜 조심해야겠더라 응 모두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진짜 풍덩해가지고 아들 그럼... 네네 아들 ъ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